1. 일봉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불자님들 새로운 또 한주의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를 나무라고 나서 잠시 지나면 젖발던 아이가 설사를 한다고 하죠. 그것은 젖이 아니라 엄마의 화똑을 먹은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수유기에 시름시름 앓는다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부부싸움이나 고부간의 갈등에 의한 그런 원인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일에서 인간이 내는 화해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 즉 화가 났을 비닐에 받아서 농축을 시켜보니까요. 5cc 정도의 노란 액체가 보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액체 가운데 0.5cc 정도를 돼지에게 주사를 했더니요. 돼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 즉사를 해버리더라라는 것이예요. 또한 이 홧김을 호박이나 오이 같은 그런 넝쿨의 생장점에다 대고 불어보니까요. 생장점은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버렸다라고 하죠. 한편으로 우리 속담에 보면요. 장맛이 나쁘면 집안의 기운이 쇠퇴해서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매주를 담가서 새끼줄로 엮어서요. 벽이나 천정에 걸어두면 집안에 있는 온갖 미생물들이 매주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발효시키는 것인데요. 그 집안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협화음이 잦으면 그 다툼의 홧김에 의해서 매주균이 죽게 되어서 매주가 까맣게 되고 결국 장맛이 고약해진다 라고 하죠. 이렇듯 무서운 것이 홧김인데요. 잔뜩 화를 품고 아기나 사람을 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싸움이 잦은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온몸에 부스럼과 종기 같은 것을 달고 살거나 병치레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는 도대체 왜 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뜻대로 상대를 만들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 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보면 내가 기대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바로 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는 내 욕망의 좌절에서 기인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화를 분석해보면 화의 원인은 이미 지난 일에서 발발한다는 것이에요. 시킨 일, 기대했던 일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현재 파악해서 화를 터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이미 고칠 수도 없고요. 고쳐지지도 않는 진한 일들을 가지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이해와 아량으로 포용을 하면서 일깨워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보다는 따스한 미소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더 무섭고 훌륭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해와 아량의 덕목이 넘치는 날들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제340회차 서길봉의 반의연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9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열의 십대 발언문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서 이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으셨고요. 우리 불자들도 천수경을 그면서 이 서원을 꼭 세워라 하는 뜻에서 바로 실천 발자를 써서 열 가지 서원을 실천하는 그런 글이다 해서 열의 십대 발언문을 살펴봤어요. 열의 십대 발언문을 살펴보면요. 원화영리 사막도 저는 이제 사막도를 여의없기 원합니다. 원화속단 탐진치 저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원화상문 불법승 저는 이제 불법승을 항상 뜯기 원합니다. 원화근수 개정예 저는 이제 개정예를 힘껏 닦기 원합니다. 원화향수 제브라 저는 이제 모든 불법 늘 배우기 원합니다. 원화불퇴보리심 저는 이제 보리심을 안여이기 원합니다. 원화결정생아냥 저는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원합니다. 원화속견아미타 저는 이제 아미탑을 속히 뵙기 원합니다. 원화분신 변진찰 저는 이제 다툰 몸을 두루 펴기 원합니다. 원화방도 제중생 저는 이제 많은 중생 지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열 가지 소원을 세우세요. 실천을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고 관세음보살님이나 기타 다른 보살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소원을 세워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행을 하기 위해서 다지는 것이지 불보살님께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서원에 대해서 사홍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서원은 원을 바래서 우리가 원을 바래서 그것을 꼭 이루고자 맹세하는 것을 말한 것이 우리 불자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각자의 소원이나 혹은 아미타불이 깨달음을 얻으신 마흔여덟 가지 원 약사엘의 부처님의 열두 가지 대원 또 보현보살님의 열 가지 원 관세음보살님의 열 가지 원 또 열의 십대 바로원문과 같이 각자의 소원을 우리는 별원이라고 해요. 우리 보살님들도 각자의 원이 다 다르죠? 이거는 개별별자 특별 별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모든 불보살님이나 우리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발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부차나 보살이나 우리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발원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총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토교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을 서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바로 널리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큰 원이다 해서 홍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큰 맹세다 라고 해서 홍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불쌍한 마음이 깊고 무겁기 때문에 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버리지 않아야 되는 서약이기 때문에 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서원의 구제력을 바로 서원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그 작용이 범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사의한 경계이기 때문에 서원 부사의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보살림이나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내야 하는 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넓고 큰 네 가지의 서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홍서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네 가지 큰 서원은 출발시켜서 꼭 실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발자 실천발자를 써서 발원 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네 가지 원은 꼭 실천하겠다는 것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발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발 사홍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넓고 큰 원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중생 무변 서원도 가해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겠나이다 또한 번뇌무진 서원다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겼나이다 법문 무량 서원아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겠나이다 불도 무상 서원성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겠나이다 또한 자성 중생 서원도라 마음속엔 모든 중생을 맹세하고 건지겠나이다 자성 번뇌 서원다 마음속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겼나이다 또한 자성 번뇌 서원하기라 마음속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배우겠나이다 자성 불도 서원성이라 마음속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이 보면 모든 중생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번뇌 끊게 해주십시오 모든 번뇌 배우게 해주십시오 모든 불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 바로 신앙이요 미신이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불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종교이지요 뿌리종자 근원종자 심성종자 인간의 가장 근본 인간의 가장 올바른 바탕에 심성을 가르칠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종교다 그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 무변 서원도 자성 중생 서원도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로 가위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리다 혹은 마음속의 모든 중생을 맹세하고 건지리다 하는 뜻인데요 중생 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범어로 보면 잔트 바자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자갓 사트바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사트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유정이라고 또 함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함식은 달리 우리가 함생 함정 함영 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생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군생 또는 군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생존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바로 일체의 생류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중생이라 하는 것은 흑이 미혹의 세계에 있는 생류를 가르치기 때문에 때로는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불보살림까지도 전부 포함을 시켜서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중생 무변 서운도 가위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리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중생을 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다 건진다 라고 표현을 하냐 바로 중생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뜻이 우리 일자님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고요 속에서의 어떤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질풍지경초 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진 바람이 불때가 되어서야 진정으로 강한 풀을 분별할 수 있다는 약이죠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자연 속의 질풍과 한팔을 넘기지 못하듯이 우리도 좋은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은 역경을 당했을 때 이겨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우리가 상대가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죠 문제는 상대가 잘할 때 잘하는 사람이 바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어렵고 힘이 들었을 때에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잘하는 사람 이죠 상대가 나한테 좋게 대하고 알아주고 여건을 베풀어 주는데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예요 그러나 상대가 나한테 충분한 배려와 여건을 베풀어 주지 않는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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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잘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집에서 거사님이 돈도 잘 벌고 사랑해 줄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을 엮으면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겪게 되고 좌절에 빠졌을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아내인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바로 오늘의 어려움은 바로 내일의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아름다운 오늘 아름다운 한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우리 불자님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